안녕하십니까 저는 6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여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도행전을 익숙히 좀 아실 텐데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하게 쳐져 있던 이 세상의 장벽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도미노를 보고 있노라면 되게 신납니다 세울 때 힘들지만 하나씩 쭉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는 약 3천명의 제자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4장에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제자의 수가 신이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죽지세처럼 도미노처럼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의 장벽들이 보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좀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만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꿈꿔오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리에 열두 제자를 세우시면서 그토록 꿈꿔왔던 그 능력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인데 하박국 2장 14절은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비유로 설명하면 에서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일천척 갈 때마다 점점 더 깊어져서 이 물이 흐르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이 모습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임을 잘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좀 저희들에게 조금 맛보게 하고 또 이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4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도행전 서론을 좀 살펴보고 바로 1장부터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안디옥 출신의 의사이고요 이 사도행전을 받는 첫 번째 수신자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동일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데오빌로를 넘어서 당시 로마 문화권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는 것을 이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동하는데 로마의 새집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던 2년 동안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1년에서 63년, 특별히 이 2년의 기간이 끝나는 63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출발한 때가 AD 6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61년 봄에 기록된 로마에 도착하는데 그 로마에 있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새집에서 나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면 누가는 분명히 기록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새집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던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보금이 사도 보금서가 다 동일하죠 누가 보금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한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인자로 사신 예수님을 기록한 예수 행전이라면 사도 행전은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땅 끝까지 그 당시 기록 당시에는 로마죠 땅 끝까지 보금을 전하게 하신 성령 이야기 성령 행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충실한 증인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금 뒤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행전은 누가 보금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보금서와 편지서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사도 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사도 행전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 지도를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행전의 주제절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이 많이 나오지만 사도 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럼 사도 행전의 성령이라는 단어는 4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단어의 대명사까지를 포함하면 약 70번이 나오고요 증인, 증거, 그 다음에 증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27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증인이라는 단어는 13번이 나옵니다 이 사도 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사도 행전 1장에서 7장은 빨간 부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사역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사도 행전 8장에서 12장 파란 색깔로 기록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는 내용이 두 번째 파트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그 당시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까지 전해지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도 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행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것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이야기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는 이야기 13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이야기 성령과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서 사도 행전 전체를 읽어가 보시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엔진과 같다면 이 엔진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은 기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에 기름이 공급될 때 폭발적으로 자동차가 주행을 할 수 있듯이 이 잘 회심하고 변화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야기가 성령 행전, 사도 행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사도 행전 1장부터 7장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행전 1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행전 1장 1절부터 5절은 예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친례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면 친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를 이야기하셨고 지정된 시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이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몇 날이 못 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예루살렘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기 시대소망 820페이지의 부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놀라운 겸비를 나타내신 곳이다 그곳에서 그분은 고통을 받고 거절과 정제를 당하셨다 그곳에서 그분은 인성에 의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늘이 얼마나 땅에 가까이 이르는지를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다 제자들의 사업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야만 하였다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갈아야만 하였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질 때 그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과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고 가장 많은 어떤 예수님의 발자취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씨앗들이 이제는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가장 그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장소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의 하셨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 장소에서 제자들은 다시 시작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그들이 로마에서 회복될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질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늘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근건데요 여기 예언의 선물 성권 262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 대한 생각과 관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전에 하늘을 생각할 때 무한한 공간이자 형체가 없는 영들이 거하는 곳이라 생각했다 이제 그들에게 하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되었다 하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둘인데요 어릴 때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가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대단히 좋아했는데 제 아이 둘은 박지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축구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영국이라는 것도 얘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축구팀 하나나 그 축구팀이 소속되어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굉장히 좋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시죽으로 눈에서 올려서 하늘로 가는 것을 본 이후에는 대단히 막연했고 형체도 잘 몰랐던 그런 하늘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참 좋은 친구가 있는 분으로 하늘이 아주 따뜻하고 하늘이 참 그리운 곳으로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올레오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12절부터 15절은 그 기도의 준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러더라 그러면서 16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 대신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마띠아를 세워서 한 명을 채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정에 있는 몇 가지 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계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어떤 불신을 자복하였을까요?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과 3년을 보낸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 거죠 마치 뭐로 그럴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누구와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잘 몰랐는데 멀리 떠났다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같이 살았던 그 시간 가까이 있었을 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고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시 한번 그때를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들을 자꾸자꾸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제 3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 보라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기도의 제목이 바뀐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잘나가고 한자리를 하고 뭔가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특히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죽게 부러지졌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사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한다면 다른 이유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은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분을 위하여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으로 마음을 쓰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명하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은 부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상태는 어떤 됐는지를 사도행전의 3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의 침내를 몇 날이 못되어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영혼 구원을 위한 적합한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이에 더하여서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되도록 하기 위해서 A.W. 토저 가슴 성령 충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의 보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정도가 일체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이전에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요? 뭐 여러 사람이 돈을 벌겠지만 돈을 정말로 벌고 싶은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이 갈망의 정도에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순된 절박함, 알박함이 된다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음을 회심하고 내어놓고 자복하며 그 사실을 기도했나요 성령 충만의 1장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사도인전 2장으로 가시면 이제 그 약속된 성령이 충만이 임하지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소리가 가득했고요 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고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 그중에서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이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6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자기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이게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사도행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지한 갈릴리 사람들인 그의 종들이 당시 통용되고 있는 모든 언어로 그분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리를 자기들의 언어를 들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에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들이 원하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드러내는데 그 모든 것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4대 2장 14절부터 등장하는데 정말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이제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술에 취했다라고 억지소리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2장 15절에 때가 3시 오전 9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6월절에 모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취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요회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17, 18, 19, 20, 21절까지를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해를 가했는지를 설명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드러내셨고 말씀하셨는데 2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 증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야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증거한 그 증거의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후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저기 베드로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일단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는 또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10편 16편 25절에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10편 16편에서 다윗이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을 우리는 그 10편 16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해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구약을 인용하면서 계속 말하고 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또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계속 그들이 증언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정 45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심금을 울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이 조직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잘 설명했다고 해서 설득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증인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능력으로 그 말들이 그 설교들이 그 증거들이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희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것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귀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성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좀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단원해야 한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세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설교할 뿐 아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그들에게 더 하시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것이죠 다시 출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뭘 제자들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느끼죠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때도 들으셨고 읽으셨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앉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사람들이 한 사람을 고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멀리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이미 늦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죠 그때 이제 친구들이 그러면 성전 앞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사람들 많이 오는 데서 구걸이라 돼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데려다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베드로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지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일어나지요 자 소동이 납니다 엄청난 주목이 되는데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여기 두 개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우리를 보라라는 문구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시선을 딴 분에게 돌립니다 그 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제림신자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책을 하나 냈는데 세상에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볼 것이 없고 읽을 내용이 없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 제림 교인들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지 부모와 자녀들 사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매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목한지 우리 제림 교인들이 왜 그렇게 건강한지 우리는 뭔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다른 모습이 있고 세상과 달라서 보러 왔더니 우리를 처음에 보라고 해서 왔더니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서 왔더니 그 다음에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주목시켜야 되죠 왜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분을 주목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때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글을 읽고 오늘 제 저교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국이라는 목사가 쓴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사람을 보고 교회 다녀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를 보고 교회를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한 번 보라 우리 교회에 한 번 와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한 번 와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교회,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성령을 계속 충만히 강구하는 그런 우리 다락방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사도행전 여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